오늘 시장 내용도 잘 정리해보고 내일장에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해보겠습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한 시간입니다. 자,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은 조금 숨고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정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의 증거는 트럼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인물 이름은 처음이네요. 그렇죠? 트럼프다라는 것보다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모멘텀 관련 주중심의 반등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ML의 실적 쇼크에 반대로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여기다가 아마존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원전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그런 소식들.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오.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식들과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주들이겠죠. 반도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종목구들의 동반 반등 장세가 연출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종목구들의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여러 섹터를 중심으로 모멘텀들이 갑자기 등장했고 그런 등장에 의해서 오늘 증거시장에 전체 이뤄봤을 때는 그래도 근래 들어서 괜찮았던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옥에 티가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것이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 4천억 이상의 매도가 진행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의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그나마 투신과 용기금, 기타 법인 등 최근에 언급드렸던 기관들의 매수가 진행되면서 언급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참별적인 반등세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크게 변했다라기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반등 장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에 의한 반등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내일의 단서도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네, 수급 그리고 종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선별적인 장세를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에 이 수급을 보면 참 선택과 집중이 뚜렷하다 이런 생각들거든요. 그렇죠. 언급드렸듯이 요즘 장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들 종목이 올라가려면 수급이 살아나야 되는데 수급이 따라주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종목구들이 수급이 좀 따라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더 큰 호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국내 증시가 반등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 언론에서 엔비디아가 TSMC 의존들을 줄이려는 조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의 HBG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칩이 TSMC에 거의 물량을 다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블랙웰을 중심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율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TSMC가 서로 내탄 내탄 공방을 하면서 약간씩 분열 조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비축고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삼성전자고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컬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여전히 힘든 과정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만약에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가 다시 한 번 연결이 돼준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금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외국인 투자금의 수급이 살아나야 국내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대체로 혼주 장세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삼성전자를 중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줄기찬 삼성전자단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와 TFCM 시간에 사이가 좀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역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분명히 필요한 위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컬테스를 통해서 HBM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만간의 시장은 저점을 찍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강합니다만 지금 저는 트램프 관련주들보다는 실적과 수급에 따라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지율 자체가 바뀌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안개 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를 너무 쫓아가는 그런 매물보다는 역시 실적과 성장성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이 되겠고 당분간 최근 같은 이런 종목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순매수 종목 그림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투자금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종목구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를 순매수한 종목구들을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강밥 정도 유지가 됐긴 했죠. 그런 가운데 두산애너빌리티, SK하이닉스, 하이브, 그다음에 HDH, 현대비포, 대안항공, 한정기수 같은 오늘 기관 투자금의 순매수한 종목구들이 대부분의 주가가 흐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던 것들에서 지금 기관 투자금의 수급에 의한 종목구들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있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이런 종목에 주목할 때 우리가 좀 더 빠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수급과 실적에 집중하면서 이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만나볼게요. 네, 최근에 이 바뀌는 시장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이 지금 역시 수익률 탑5에 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타임도 타이밍입니다만 올라가는 종목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는 종목이 좀 더 올라갑니다. 일단 지금은 방산주라든가 일부 특정 몇 종목과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런 형태인데 또 많이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잘못 쫓아가 되면 고점에서 붕괴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될 수 있어서 종목 선편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종목 리뷰는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저가 매집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엔 이 차전지 또 한 번 밀렸습니다. 이 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밀렸던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IRB법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이 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언급드렸듯이 미국의 대선 결과는 아직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그런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지지율 자체가 초박빙인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동안은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박빙인 상태에서 해리스가 다시 공격적인 여럿머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차전지 종목들은 그래서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전지 관련주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2차전지 전기자동차 시장은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트럼프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확 바꾸려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친다고 한다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조정은 우리가 최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서 만약에 대선에서 헤리스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2차전지 레이스의 주가 반등세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보시고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관망하시고 들고 계시면서 매스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정보 더 보겠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오늘도 장중에 크게 올라왔었었죠. 역시 바이오 제약주들을 중심한 선별적인 반등이 진행돼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고가를 경치했습니다. 목표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승, 초동계는 종목이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은 신약 개발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업체의 세포, 자동 세척기죠. 이 제품을 중심으로 한 성장가치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상행화된다고 한다면 성장가치가 상당히 클 겁니다.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익을 극단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홀딩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눌림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전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정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큐로셀 한 정보만 더 보겠습니다. 큐로셀도 은근하게 지금 살아나는 조점입니다.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미미하게 살아있고 5.12 평선 중초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겠죠. 지금 현재 큐로스 바이오 시스템도 그렇고 큐로셀도 그렇고 지금 상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상용화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가 반등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성장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고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에 대응 여력을 펼칠 만한 정보입니다. 지금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 그런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리뷰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은 홀딩 관점 주셨고요. 이어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와 큐로셀 아직은 상승 기류 초반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탐정 미스터 한 내일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내일의 발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의 발견 종목은 지금 수익률을 사실 잘 지켜주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조선주가 안 깎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철강가격이 올라가고 국판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또 그에 따라는 실적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HD 당국 조선해양은 여전히 전체적인 어떤 조선업항의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판단합니다. 워낙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요. 일단 3분기까지는 약간 실적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지금 오세아니아 선사와 지금 현재 VLAC 아모리아 운반선에 대해서 운반선에 대해서 두 척 정도 건조기약을 수주하면서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언급드렸듯이 조선지들이 단기간에 오른 상태에서 역시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라서 철강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장에서는 또 오히려 철강가격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출 관련 주한테는 허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3분기 이후에 4분기 이후 내년 이후까지도 실적 근가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조금 무겁습니다만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주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HD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강했죠. 제가 여러분께는 조선주들께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 두 종목을 좀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현대미포조선과 더불어서 이 종목은 대장주, 업종 대표주 맨날의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전체 수주가 모두가 다 수주가 완벽하게 된 상태 초과 수주를 한 상태에서도 추가 수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3년치 이상의 일감을 다 수주를 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16만 원, 18만 원 정도 선에서 행보세가 나오다가 미미하게 반등이 나서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의 주가 특성상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가능성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보호전략감, 개최합감, 매시전략을 해볼 만한 조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19만 7천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대장주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2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매니저님 방송 외에도 만날 수 있는 시간 안내 부탁드립니다.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안 했고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이 또 한 번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많이 복잡합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위기다라는 관점보다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그 위기 관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시안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듯이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장 마감 후에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 3시 50분 장 마감 후에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하고 매니저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